자, 다음 64번. 터널감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여러 문제죠. 1번. 소성이 균일하여 제품의 품질이 좋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온도 조절에 자동화가 쉽죠. 그리고 세 번째, 연료율이 좋아서 연료비 절감이 돼요. 네 번째, 사용연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약 소비가 적다. 아닙니다. 절약 소비가 커요. 절약 소비가 많다. 4번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정답이 되겠어요. 사용연료는 가스, 중류 이런 것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터널감은 성형물을 1300도씩 정도의 고온으로 소송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는 열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에 자동화가 쉬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가마가 되겠습니다. 65번을 보시겠어요. 점터질 단열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네 스포일링성이 크죠. 작다고 잘못되어져 있네요. 첫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노벽이 얇아져서 노의 중량이 적고요. 세 번째, 내와제와 단열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네 번째, 안전 사용 온도는 1300도씨에서 1500도씨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66번이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령상 에너지 다 소비 사업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기자재 현황을 매년 시도지사한테 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면 신고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 이거예요. 매년 1월 31일까지 한다.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7번 보겠습니다. 글로브 밸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이거예요. 1번, 밸브 디스크 모양은 평면형, 반구형, 원뿔형, 반원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체의 흐름 방향이 밸브 몸통 내부에서 변화하죠. 세 번째, 디스크 형상에 따라서 앵글 밸브, 그 다음에 Y형 밸브, 니들 밸브 이런 것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조작력이 적어 고압의 대구경 밸브에 적합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작력이 크고요. 고압의 대구경 밸브에 적합하지가 않죠. 계속 이게 잘못됐습니다. 요새 글로브 밸브 이것은요. 밸브 몸통이 글로브, 글로브가 뭐죠? 지구자네 이게. 밸브 몸통이 둥근 달걀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붙여진 거고요. 유체의 압력 감소가 큽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뭐 유량 조절용이나 차단용 이럴 때 적합한 밸브입니다. 구형 밸브, 옥형 밸브 이런 얘기를 하죠. 4번이 틀린 거로 해서 정답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68번 갑니다. 자, 에너지 법령에 의한 에너지 총조사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간이소 제외할 때는 3년이죠. 2번에 3년 찾으시면 되겠어요. 69번 캐스터블 내아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캐스터블 내아물. 소송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접합부 없이 노체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용 현장에서 필요한 형성으로 성형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온도 변동에 따라 스폴링성을 일으키기 쉬운 게 아니고 뇌 스폴링성이 좋습니다. 이 캐스터블 내아물은 내와성 골제의 경화제로 사용되는 수경성 알루미나 시멘트를 10에서 20% 정도 배합해서 만든 바로 부정형 내아물이에요. 건조, 소송 시 수축이 적고요. 소송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현장에서 필요한 형상이나 치수로 자유롭게 성형할 수가 있죠. 열전도율이 작죠. 그리고 열 팽창은 작고 잔손 수축은 커요. 접합부 없이 노체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열선 시 적죠. 넷스폴링성, 넷스폴링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시공 후에 약 24시간 후에 건조, 승원이 가능하고요. 경화제로서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하죠. 점토질이 많이 사용되고요. 용도에 따라서 고 알루미나질이나 크롬질도 사용이 됩니다. 경화와 건조 부피 비중이 크죠. 크롬질은 2.1에서 2.9, 고 알루미나질은 1.9에서 2.1, 점토질은 1.6에서 2.1, 내와 단련질은 1.0에서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